하나, 둘, 셋, 야! 아, 다 왔다! 아들아, 내리렁. 오늘 추석에서 할아버지네에서 재미있었지, 얘들아. 고생했어요, 여보. 음, 여보도 고생했어. 애들아, 이제 들어갈까? 이번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 엄청 많이 받았다! 하하하하. 어른들은 나한테 조금만 주고, 너만 엄청 받았잖아. 리아도 많이 받았지. 천 원이면 말이야. 그래? 난 이게 얼마지 다, 음, 6만 원이네. 그러니까 오빠가 용돈을 많이 받고 싶었으면 나처럼 알랑방귤을 잘 꼈어야지, 말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이이이I? 누가 내 욕 деся 가져갔어, 아앗!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요로가 많이 화난거 같은데 그러게 지금 이거 요로 목소리 맞지 왜 이렇게 울음차 와 쟤 또 무슨일이길래 저래 누가 내 용돈 가지고 왔어 아 누구야 어? 용돈이 사라졌다고? 아휴 요로야 또 까먹고 어디 잃어버린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누가 분명히 가져갔어 내가 절대 손이 꼭 짓고 잠들었는데 분명 분명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야 바보야 니가 잃어버리고 왜 우리한테 생색이야 이거 범인이 지리와 얘들아 얘들아 그만 써 그만 써워 얘들아 아무래도 이건 용돈 밀실 도난사건이야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집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 가족들 뿐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시갑 도난사건 범인은 누구? 자 이제 모두들 앉아서 어젯밤 뭘 했는지 각자 말해보자 저는 어젯밤 요루루가 자고 있을 시간에 방에서 로블록스를 하고 있었어요 니마 저 거지 아니거든요 저 템 엄청 좋거든요 니미 더 거지삼 니마 그런데 어제 게임에서 제 아이템이 거지라면서 누군가 놀리길래 키보드로 서로 싸우고 있어서 묘루루가 자고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구야 아 오빠가 내 용돈 훔쳐서 놀림 받다가 놀림 받기 싫어가지고 동생 그 용돈 훔쳐가지고 게임에다 현실한거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아 오빠 맞잖아 일단 얘들아 진정해 여보 어젯밤 당신은 뭐하고 있었죠? 여보 저는 진짜 아니에요 어젯밤엔 요리하느라 바빴었었다고요 엄마도 수상해 어제 내 용돈 보면서 엄마가 우린 너에게 그 돈은 너무 많아 요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대학교 같이 다시 들려줄게 엄마 좀 아껴 이랬잖아 그렇긴 한데 그냥 굳이 뭐하러 딸돈을 몰래 가져가겠어 잠깐 어제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수상해 게임하고 있을 때 엄마가 몰래 갔다 왔었어요 엄마가 훔친거지? 어? 아니야 나는 너네 뭐하나 보러 간건데 요루루가 곤히 자길래 깰까봐 조용히 다시 방에서 나간거지 엄마 가져간거 아니야? 으흐흠 잠깐 나는 아무래도 당신이 수상해 당신 최근 며칠전에 나한테 골프채 사고싶다고 졸랐었잖아 그래서 너무 사고싶어서 요루루 용돈을 슬쩍 한거 아니에요? 어? 아니 그랬었지 근데 내가 요루루 돈을 왜 건드려? 난 진짜 아니야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요루야 울지마 아빠는 진짜 아니야 난 진짜 아닌데 그럼 대체 누군데? 흠 흠 흠 흠 흠 게임을 현질했더니 너무 세졌잖아 흠 흠 역시 오빠였잖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돈돈돈 내 혁질을 했어? 어? 그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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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질을 하려고 옆에서 공이 자고 있던 동생 손에 들려있던 그 고무된 돈을 합쳐한거였구나 그 그 그건 사실 엄마 지갑에 손댔어 요루야 미안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마 하지만 네 용돈은 안 건드렸다고 흠 수상한데 아니야 난 정말 아니라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내 지갑에 3만원이 비어있었더니 흠 역시 신나갔군 아니야 아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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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오빠는 아니었나보네 응 그럼 다음은 렛츠고 흠 하 살큼 살큼 흠 음 누가 따라오진 않겠지 흠 흠 흠 흠 흠 희 희 그냥 희 여기에다가 돈을 숨겨놓고 응 희 허 응 어 어 요요요요요요요 아 어어 어 어 어 무슨일이야 요리야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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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골푸치 살려고 엉 아빠가 골푸치 살려고 없이 상금 모으려고 내 돈 가져갔지!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이 돈은 엄마 몰래 월급에서 신반만 몰래 빼서 여기다 숨기는 거라고! 어? 쉿 쉿 쉿 진짜 네 돈 가져간 거 아니야? 오해야 오해! 어 그래 어? 여보 나는 요즘 남편을 좀 쪼개고 싶어요 남편 쪼개개!!! 대체 누가 누가 내 욕설을 가지고 мн Eagle 요로야 어쩔 수 없잖니 다 잊어버리렴 오늘 엄마가 기분 풀리게 요로가 좋아하는 푸딩 사줄테니까 응? 알겠어요 요로야 갔니? 요로야 나중에 코스트 돌려줄게 무려 수상 영돈이 20만원이라니 열심히 돈 모아서 명품 가방이나 사야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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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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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